청주 청원경찰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청주 청원구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32대를 커터칼로 긁어 흠집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차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으로 신원을 특정해 하루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술기운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